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하산할 때 보통 긴장이 풀리고 달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낙엽을 밟게 되면 미끄러져 실족하는 경우와 그리고 일몰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하산하다가 조난당하는 경우 또한 가을철에는 도토리와 밤을 죽기 위해 지정된 등산길 외에 산행을 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산악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당황하기 마련인데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먼저 119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족으로 인해 부상당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나뭇가지와 옷가지 등을 이용해서 부목을 만들어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난 상황에서는 긴장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고 가지고 간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악사고도 아무래도 예방이 최선일 텐데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철에는 일몰 시간이 여름초보다 빨라 이제 하산 시간을 일찍 계획해야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즉시 하산하는 것이 좋고요. 비를 맞게 되면 서서히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수제품의 겉옷을 준비해서 산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서는 특히 영남알프스에서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119 구조대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현재 영남알프스에는 88개소의 위치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어 산악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구조대에서는 매월마다 위치표시판 정비와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 소속인 산악전문 민간인으로 구성된 산악전문의용소방대가 행락철에는 근접 배치하고 있어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관들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교해서 체력과 담력 등이 더 좋을 텐데 산악구조를 하는 소방관들은 좀 더 특별할 것 같은데요. 어떤 훈련을 평소에 하시나요? 보통 일상훈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산악구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자체 훈련장에서 로프 등하감 및 도르래 기자재 등을 이용하여 응용구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원들과 연찬을 통해서 새로운 구조기법을 익히고 숙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 이호철 소방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